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 second is this.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other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The scribe said to him, Right, teacher, you have truly stated that he is one, and there is no one else besides him. And to love him with all the heart and with all the understanding and with all the strength, and to love one's neighbor as himself, is much more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When Jesus saw that he had answered intelligently, he said to him,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After that, no one would venture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8절로 돌아가시죠. 28절에 One of those scribes came and heard them arguing. 자, scribe란 말이 이게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들 중에 한 명이 와서 heard them arguing. heard는 이제 듣다 동사 hear의 과거형이죠. hear, 과거가 heard, 과거분사도 역시 heard입니다. hear, heard, heard 그들이 arguing이라고 되어있는데 argue라는 말은 이거는 논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논쟁하다 또는 변론하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뭐 형제가 죽으면 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는 and recognizing that recognize는 이제 이 동사로 알아채다 이런 얘기에요. 동사로 알아채다 즉 뭐를 알아채냐면 that he had answered them well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대문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한테 well 잘 대답하셨다는 것을 알아채고 나서 ask him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what commandment is the foremost of all? 이 commandment란 말은 이게 개명이란 뜻이죠. 개명 그래서 무슨 개명이 foremost of all 했는데 이게 foremost란 말은 으뜸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무슨 개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28절 전체 보십니다. one of the scribes came 서기관들 중에 한 명이 와서 and heard them arguing 그들이 즉 예수님과 그 사두개인들이 arguing 변론하는 것을 들었고 and recognizing that he had answered them well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 답변하신 것을 알아채고는 and asked him 그분께 물었습니다. what commandment 어떤 개명이 is the foremost of all? 가장 foremost 으뜸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29절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Jesus answered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다. 뭐라고 하시냐면 the foremost 가장 으뜸가는 뜻이죠. the foremost 앞에 더가 붙어서 으뜸가는 것은 the foremost hear o 이스라엘 here 들어라 명령문이죠. 이스라엘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주 우리의 하나님은 is one lord 한분 주님이시다. 혼자이신 주님이시다. 오직 홀로 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an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너희들은 the lord your god 주님 너희 하나님을 with all your heart 너의 온 마음으로 가지고서 and with all your soul soul은 영혼이에요. 너의 온 영혼을 가지고서 and with all your mind 너의 온 정신을 가지고서 또 and with all your strength 라고 되는데 strength은 힘이에요. 여러분들 그 강한 힘센 하는 strong 이라는 힘센 이런 형용사 아시죠? 그거의 명사형이 strength 에요. 발음 한번 따라해 보시죠. strength 자 그래서 30절에 너희는 너희 너희 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온 영혼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게 가장 최고 되는 개명이라고 그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순서를 이렇게 여기 첫 번째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영혼을 갖다가 뜻을 다해서 그 다음에 목숨을 아 이게 잘못했네요. 마음은 그대로 맞고요. 영혼을 갖다가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를 갖다가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은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으니까 영어식으로는 이제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개혁개정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가서 The second is this. 자 두 번째는 이것이니 Second 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neighbor 이게 이웃이에요. 한번 발음 한번 따라해 보시죠. neighbor neighbor 너희 이웃을 as yourself 너 자신 처럼 사랑하라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is 그래서 commandment 라는 말은 이게 개명이거든요. 개명 그래서 greater than these 이러한 것들 these 는요 these 는 this 복수형 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개명은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게 참 영어선경을 읽는 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댄 디즈를 갖다가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보다 greater 이보다 더 큰 개명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들 보다 에요. 즉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주 하나님을 갖다가 옴맘다 사랑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개명이죠. 그것보다 더 큰 개명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영어선경을 읽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1절 전체 다시 한번 보시면 The second is this 두 번째는 이것이니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희는 너희는 너 자신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거라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개명은 없는 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가서 The scribe said to him 그랬더니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Right.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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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You have truly stated 하면 truly 하면 이거는 이제 부사죠. 부사로 진실되게 진실되게 state란 말은 말하다 동사로 말하다 또는 진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께서 정말 진실되게 말씀하셨네요. 대티아라고 즉 He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And there is no one else beside him Beside는 전치사로 뭐뭐 왜 이런 뜻이에요. 그분 외에는 no one else 그밖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정말 진실되게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다시 보시면 The scribe said to him 서기관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Right. Teacher 옳습니다. You have truly stated 당신이 진실되게 말씀하셨네요. He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And there is no one else beside him 그분 외에는 else 그밖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밖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30 연이어서 33절을 보시면 그래서 또 And to love him with all the heart 그래서 그분을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with all the heart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And with all the understanding Understanding 이란 말은 지혜에요. 명철 명철 또는 지혜 이런 얘기죠. 또 모든 지혜로서 And with all the strength 이건 앞서 공부했죠. 모든 힘으로 힘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And to love one's neighbor 그리고 네이버 이웃이죠. 이웃을 자신처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Is much more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 그것이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주부가 되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은 T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To love 네이버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한대 묶어서 이게 주어로 쓰이고 Is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Much more than all burnt offerings burnt 라면 이게 태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 동사 burn은 태우다 이런 뜻인데 burn bur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 분사인데 여기서 burnt 는 offering 은 제물 이에요. 그래서 burnt offering 하면은 이게 우리 구약에 보면 번제물 있잖아요. 번제물을 burnt offering 이라는 번제물 그 다음에 and sacrifice 하면은 이거는 희생물이에요. 희생물인데 여기서는 결국 제물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개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물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much more 훨씬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33월 전체 다시 오십니다. and to love him 그리고 그분 하나님을 with all the heart 온 마음으로 with all the understanding 모든 지혜로 and with all the strength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and 그리고 to love one's neighbor as himself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은 is much more than all born to offerings and sacrifice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한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서기관 얘기를 듣고요. When Jesus saw that he had answered intelligent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죠. When은 뭐 뭐 할 때 구요. 예수님께서 so that er을 보시고는 이게 원형이 쓰이고 과거형이 써고 과거운사가 쓰인이잖아요. He had answered intelligent 이 서기관이 had answered 이 답변하자죠. Intelligent 란 말인데 이거는 부사로 총명하게 이런 뜻입니다. 총명 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ntelligent 그래서 그가 즉 서기관이 아주 총명하게 답변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트윈 이렇게 그에게 얘기했어요.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Far from 하면 뭐뭇에서 먼 이런 뜻인데 킹덤 오브 가드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죠. 천국이죠. 천국으로부터 not far from 이니까 너가 멀지 않다. 천국에 가깝다. 이런 얘기죠. After that 그 후에 그랬어요. 뭐뭐 후에 여기서 데스는 이런 어떤 서기관과의 대화 또 그전에 사두기인과의 대화 이런 이후에 No one would venture to ask him Venture 라는 말은 동사로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No one would venture to ask him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즉 예수님께 Any more questions 더 이상의 질문들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34기 전체 보십니다. When Jesus saw that he had answered intelligently 예수님께서 그가 총명하게 답변하신 것을 아셨을 때 보셨을 때 said to him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네가 천국으로부터 멀지가 않구나 After that No one would venture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더 이상의 질문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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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